저희가 5분 정리해서 제가 항상 간단 간단하게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요. 우리 정책과 언론의 법칙이다 그래가지고 요새 뉴스도 많이 나오고 그러잖아요. 그런 거를 좀 활용할 수 없나 그런 분들이 계셔서 제가 준비했습니다. 일단 정책과 언론을 항상 같이 다녀요. 규제, 부동산 정책 규제에서 완화로 만약에 전환이 된다면 그 시장은 상승 국면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. 왜냐하면 완화된다 그러면 또 막 그쪽으로 몰리고 그러잖아요. 그래서 그걸 이용하시면 되고 또 정책 효과가 지속기간이 있어요. 연장이 되거나 이런 데가 있는데 새 정책의 강도 우리가 강도가 세다 약하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강도와 또 직전 전의 정책의 강도 또 새 정책 있죠. 우리가 만약에 이거 해도 안 되고 저거 해도 안 되면 다음에는 어떤 정책이 나올 것이다. 예측을 할 수가 있어요. 새 정책의 사전 예측이 가능해진다. 그래서 이 세 가지로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정책과 언론을 항상 활용을 하시고요. 또 이제 우리가 이제 정책에서 규제가 다 나쁜 건 아닙니다. 왜 그러냐면요. 이쪽 지역이 개발이 많이 되고 이러면 많이 투자자가 많이 몰리기 때문에 땅값이나 부동산 그 매물들이 막 오르기 때문에 규제를 하는 겁니다. 더 이상 못 오르게. 그러면 우리가 나중에 규제가 없어졌을 때는 어떻겠어요. 나중에는 안전하게 많이 오를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정책의 주요 목표로 규제가 되는 지역 이런 지역이 있을 때는 좀 투자가 가능하다면 하시는 게 유망 지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. 그래서 정책과 언론을 잘 이용하시면 함께 이제 항상 정책과 언론이 함께 움직이거든요. 그런데 잘 보면은 항상 언론이 먼저 얘기가 나와요. 그럼 얘기가 나올 때 발빠른 사람들은 먼저 또 투자를 하죠. 그래서 언론과 정책 그러니까 언론이 정책보다 앞서기 때문에 이런 거를 잘 이용하시면 투자를 제대로 잘 하실 수 있다. 게다가 이제 투자하면은 항상 우리가 똘똘한 한 채 얘기하죠. 리스크가 없는 거는 그래도 똘똘한 한 채가 나중에는 효자누스를 하더라고요.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정책과 언론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.